생활력 신년대담 올해도 활기차 시군 새해를 맞아 충청부터 각 시군의 군정 운영 방향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양군이거든요. 소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영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참으로 오래간만에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뵙게 됐고요. 봄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곧 농사일도 바빠지고 또 생활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데 또 봄기운의 모든 일들이 길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경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경사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군수님 지난해 취임하시고 정말 바쁘게 바쁘게 여태껏 달려오셨잖아요. 지난 2022년 어떤 해였을까요? 네 어제 같은데 벌써 아마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눈꽃듯이 없이 바쁘습니다마는 그 바쁨 속에서도 아주 보람있고 가치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선 건강한 단양, 사고 싶은 단양이라는 우리 단양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또 군민 중심 감동 행정이라는 엔진을 달고 풍랑을 헤쳐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매사에 군수인 제가 모범을 보이고 또 청렴, 소통, 열정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느낌이고요. 또 특히 우리 단양의 미러 비전이라든가 또 성장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적으로 본다면 어떤 해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 뭐래도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행정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일부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면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정이 너무 법규 위주의 행정 또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었다는 그런 일부분의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민 중심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고치기 위해서 군민 중심의 행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동안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또 안 되는 민원 많은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민원들이 내부의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 중심, 과장 전결로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불이익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장, 부군수, 군수까지 결제를 올려서 아무래도 경험이 더 많고 또 지식이 더 많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좌측, 우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검토해보고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연스레 군민분들의 불만 사항도 줄어들 수도 있겠고 너무 좋은데요. 이어서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단양 어떤 해였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단양학이라든가 우리 단양 군민의 정신 이거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이라면 작년이 우리 시루섬 물난리가 났던 정확히 50주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50년 전에 그날 50년이면 반백 년 아니에요? 아득한 반백 년 전에 그날 너무나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분들은 똘똘 뭉쳐서 단결해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던 그런 감동적인 사례를 우리 단양의 희생, 헌신한 정신으로 개성 발전시키고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힘 썼던 그런 부분 지나고 보니까 가장 단양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보람이 썼던 행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정신적인 부분은 또 그런 한 해였고 또 재정적으로는 또 어떤 한 해였을까요? 재정적으로도 좀 보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어떤 조직 단체에서 우선 지갑이 두꺼워야지 뭐든 일을 할 수 있고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 우리 단양도 그동안 사실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좀 재정 자립도가 많이 약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한 그 결과 특히 그 교부세 보통 교부세가 있고 특별 교부세가 있습니다. 둘 합쳐가지고 이제 교부세를 그 전년도보다 33.8% 무려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우리 군정의 재정을 튼튼히 고가는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의미 있지 않나 자평해 봅니다. 세부적으로 돌아보니까 또 의미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고 전국적으로도 볼 때 군단이 최고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말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던 우리 단약인데요. 그러면 지난해 이야기해 봤으니까 이제는 올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3년 군정 방향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금년은 아시다시피 우리 민선 8기가 시작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7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어받은 부분이 있지만 금년이 이제 실질적으로 민선 8기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예산 또 새로운 조직으로 일을 하게 된 측면에서 볼 때는 민선 8기 원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중앙정부와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또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금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관광이 제일 우선이고 관광. 또 서비스업 또 농업 이런 주력 산업이 있는데 이런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 단양의 향기 색깔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양 냄새가 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 단양에 있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 문제. 이 문제부터 해가지고 큰 사업일수록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그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있어야지만이 국비라든가 도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 다당성, 공익성, 공공성 여러 가지가 논리적으로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2개 사업 정도를 어느 해보다도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년 한 6월, 여름, 가을쯤 되면 서서히 용역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회도 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시책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분야가 있는데 이 관광은 그동안 작년에도 한 830만 명 정도가 코로나 말기지만은 왔는데 금년에는 아마 천만이 훨씬 넘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단양 경제에 많이 기여는 했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농업 분야에 좀 기여하지 못했던 기여는 했지만 농업인들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보탬이 되는 연계가 되는 그런 관광의 포인트를 맞추고 그래서 큰 틀로 볼 때는 관광은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분위기 일부 또 갈등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갈등을 접고 우리가 2만 8천명도 안 되는데 좀 지역화합하는 분위기 아까 말씀드린 시루삼의 희생 헌신하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들이 귀농귀촌 문제라든가 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더 지역사회에 화합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들을 그런 계획이고요. 또 인구 문제라든가 지역경제 화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군정의 핵심 포인트를 두고요. 또 결국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하는 공직문화, 공직풍탄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큰 틀, 큰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중에 또 인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사실 당면한 문제예요. 인구 감소. 단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공무원들로부터 먼저 주소지를 옮기기도 하고는 있는데 산만 회복을 좀 위해서 또 단양군에서 어떤 대응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서 인구 증가를 하기가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노력을 또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단양군의 경우에 지난 1968년도인가 그때 9만 4천 명을 정점으로 그 정도 많은 인구 썼는데 요즘에 2만 8천 명 상까지도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8, 9백 명 정도 귀농기촌 인구가 있지만 사망자가 출생자에 비해서 8배가 더 많고 또 사회적 증가 요인인 사회적 요인 또 사망자 출생자도 그렇고 또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훨씬 더 적어요. 두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564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과거에 막 800명, 900명 줄다가 564명이니까 또 금년도 추세를 볼 때 감소폭이 많이 둔화됐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우리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주소지는 물론이고 실거주지도 우리 단양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직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 기관단체까지 이어지고 또 우리 시멘트사라든가 기업체까지도 이런 문화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한두 가지 시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복지, 문화 모든 면이 총망라된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출생자들을 위해서 또 영유아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특수한 시책도 많이 벌이고 있고 특히 금년에 우리 단양에서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새로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금년에 새로이 100만 원씩 입학 축하금입니다. 네, 축하금입니다. 입학 축하금 얼마나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면 큰 도움 되죠. 너무 공부 절로 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단양 장학회에서 우리 군하고 협조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주 많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뜯고 올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교 일단 그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맞아요. 정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2억 4천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어떤 인구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기농기촌 단지도 조성하고 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군정의 제1과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지금 기농기촌의 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잘 되겠네요. 이렇게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군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석 질문입니다. 내사랑치레님, 단양 마늘이 최고 아닙니까? 군수님. 단양 마늘 최고죠. 단양에 가면 먹을 만한 마늘 요리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대여서 많은 분들이 좀 먹는 얘기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마늘을 할 수 있는 요리는 너무나 다양해서 많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로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마늘 구워서도 먹고 또 떡갈비도 해서 먹고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출출하신데 그런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 떡갈비요? 모든 요리에는 사실 마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때 넣으시는 마늘은 단양 마늘로 그렇죠. 이렇게 또 단양 마늘 한번 홍보를 또 해보겠고요. 다음 질문 또 한번 가보죠. 네. 여러분 계속해서 좀 질문과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군수님 이제 뭐 코로나19로 각 지역이 이제 뭐 경제가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다들 이제 힘쓰고 있는데 단양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됐고 또 관광산업도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난 가을부터 가치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아마 세번부터는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도 많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의 주력산업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관광산업, 서비스산업, 농업, 관공업 여러 번역의 분야가 있는데 특히 관광 쪽에서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제일 급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새로운 세범에 많은 관광들이 몰려오면 교통주차 대책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또 친절운동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업에서도 좀 많이 친절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단양사랑 상품권 가맹점도 늘리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농업입니다. 농업. 농업이요. 농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워낙 심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도 많이 활용하지만은 또 외국 계절일로자 계절 근로자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 특수 시책을 하고 있는 농기계 인력 지원단이라고 있어요.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어려우신 가정을 위해서 농사를 기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주는데 아주 염가를 다 해주는 이런 특수 시책을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더욱더 보강을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농업 분야 얘기하지만은 어상천 수박을 또 명품화한다든가 또 농산물 유통화 활성화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기업 지원 쪽을 위해서도 또 기존의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것부터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획된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 서비스업, 농업, 그리고 또 기업 지원 분야도 있더라고요. 기업 지원. 그렇습니다. 기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 모아서 대화도 하고 어디가 가려운지 이야기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주력 사업 중에서 관광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단양하면 관광, 충북의 관광 1번지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단양을 보러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특히 올해는 이제 사계절 내내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명품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좀 계획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의 반세기 이상을 관광에 많이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관광시설 또 자연경관에 좀 치중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좀 강했었는데 지난 여름에 보니까 썸머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항공 분야의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수상과 또 항공 분야의 레저스포 쪽에 좀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관광 트렌드가 약간 변해서 체험관광 또 즐기는 관광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여기 딱 맞는 그 부분이 이제 항공 레저. 우리 양방산 두산 지구에서 전국의 패러글라이딩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를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 그리고 작년 여름에 두 가지 축제를 해봤습니다. 수상 스포츠 대회가 있고 썸머 페스티벌을 우리 남한강에서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수상 레저 부분을 활성화해서 금년도에 아주 새로운 시착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체험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명실공이 이제 4계절 관광 1번지 우리 단양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관광에다가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그러한 관광으로다가 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루섬 관광지 개발 그래서 우리 시루섬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고 예술제도 하고 그런 부분을 플러스 알파 해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온달축제도 있고 소배상 첫축제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 문화, 스토리가 가미된 그러한 관광으로 개발시켜 나가고 특히 가장 역점을 드는 부분이 시루섬 주변 관광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관광지 이걸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 만천하 스카이워크 가보셨죠? 안 가본 분들이 있을까요? 충북 분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전국에서 많이 와봤을 것 같습니다만 만천하 스카이워크에 또 이끼 터널 또 사진도 있고 아름다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두 가지에다가 선사유물 전시관도 있고 또 수영계 비터널도 있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 이루어질 것이 출렁다리가 공사가 시작되고 또 호빈 마을이라고 또 전시 판매하는 곳이 또 생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신복 터널이라고 있는데 이 터널을 개발해서 여러 개 구역으로 나눠서 영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또 작은 호텔도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거에다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천주 터널이라고 적성으로 가는 부분의 길이 옛날 중앙선 하다 보니까 교통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교차가 안 되는 터널이 상하 방향이 고차가 안 되고 한 방향만 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영해서 논리를 잘 세워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더 편리해질 거고 6개공이 어우러지는 4계절 관광 1번지는 단연 단양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많은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들어가면서 가시면 기억이 절로 나는 기억에 많이 남는 관광도시 바로 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단양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객님 단양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단양은 아시다시피 소백산이 1443m거든요 중중부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이 소백산이 태초에서부터 남한관과 어우러져서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 단양 팔경을 낳았고 아름다운 비경을 만든 천혜의 절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있는 이 두 가지는 가장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존하고 갖고 가는 것은 우리 세대 모두의 소명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환경 정책을 아주 강하게 유지하려고 지금까지 7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특히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여러 몇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도 유치하려고 그러고요 또 이런 것이 앞으로 블루오션 신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세 자원순환세는 뭘까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 반입세라고 합니다 지금 시멘트사에서 한 23년 정도 폐기물을 연료로 또는 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컨테이너세 그것이 15년 동안 1조 원 이상 목적세로 거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보다 더 훨씬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자원순환세를 법제화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말경에 전국에 시멘트사가 소재한 6개 시굴이 있습니다 우리 단양 제천 영월부터 해서 강원도에 또 4군데에서 우리 단양구청에서 시장구수님들이 다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협의회 원하는 대로 잘 되게 되면 1년에 한 905억 원 정도 우리 단양구에 한 300억 원 정도가 세금 징수가 가능한데 이를 재원으로 우리 시멘트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권 환경권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단양의 슬로건으로 살기 좋은 단양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중에서 많은 분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좀 살기 좋은 단양을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군수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단양구는 인구도 작지만 특히 초구령 시대에 접어들어서 아무래도 청년층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지니까 한 24% 4분의 1이 좀 안 되죠 한 6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찾아오는 곳이 돼야 되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 새로 개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많은 대화가 있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조성이 질시급하다고 보고 또 우리 단양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스킨스쿠버 이런 자격증을 따는 우리 단양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특히 청년 창업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즘에 한창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좀 응모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군수님과 인쇄를 나눌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원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앤더미기 준비 시점이라는 희망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물가는 높아지고 또 인력난은 가중되는 어려움이 교차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먼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앞보다는 역사와 후대를 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군정을 추진하고 또 제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제 역량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다면 제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한 해를 만들어보자는 제 스스로의 다짐과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 한 해 국민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도 활기차시군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김문근 단양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